탑에 에이케이는 좀 되는데. 아까 그 성당 위인인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반동 안 잡혀서. 걔가 못 사서 다행이었지. 어디 가야 되나 비행기가. 학교? 학교? 오케이. 옥상 먹고 못 먹으면 바로 배관으로 뜰게요. 수영장이요? 응. 구구구. 한놈 보이고. 두 팀, 세 팀? 오케이. 수직 낙하. 너무 붙었다. 총이 안 보여. 구상만 보여. 구상이 없나? 구상이 없나? 왜 안 보여. 여기 팩터. 오케이 오케이. 나 있어 있어. 내 바로 밑에서 싸우는 친구가 아닌가 본데? 구상만 보여. 여기 다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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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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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 릴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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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첵관 쪽에 앰프 하나 있다 네 첵관 주강선 쪽 공구 내가 그 차에 소리가 났는데 해가 많네 빼고 가야해 가깝네 뱀폼 먹어도 될 것 같아 오버갈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 농구, 중앙선 차이가 쓸 테요? 네네 어? 쓸 수 없으면 먼저 쓰세요 아니 M16 있죠 여기 여기, 중앙선 대신 5탄, 5탄 30발만 네 안쪽에서 12개지 떨어뜨렸네 오케이 안된 것 같은데, 애들 숨어있는 것 같아 우리 밀배라서 이동은 해야 되거든 가시죠, 그냥 이렇게 애들 막 별관이나 이런 데 숨어있어 요즘에는 애들이 학교 내려도 숨어있더라고 잘 안싸고 별관 한번 뒤져볼까 발소리 난 것 같아 발소리 난 것 같아 제 발소리 아니에요? 아니야 발소리 한 발 딱 들렸어 아닌가? 지금 발소리 난 가입이 형이잖아 어 없다 없다 수영장 보시면 가야 돼요 어, 수영장 찍잖아 거기 입구기에 발소리 난 것 같아 빨갛는 소리 빨갛는 소리 얘들아 무사히 있긴 한데 네 아시죠? 응 딱 소리갖고 있어 아파트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갈게 네 아파트 쪽 조심 아파트 쪽 오토바이 타고 갈게 네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갑시다 오케이 빨리 건너갈까요? 그래야 될지 뭐 안전빌배행경이라 바로 건너가는게 불안해 뭔가 입술지 않나요? 아니면 다리? 다리 통해서 가도 될 것 같긴 그래 첫 번째 자리장 첫 번째 자리장이라 나 기절? 여기 옆에 어우 죽을 뻔했다 되게 싸이가네 보정기 땡큐인데? 일단 들어가서 피 좀 채울게요 오케이 궁대질 해야지 계머리판 있죠? 아니 없어요 다 떨어뜨릴게요 수직 대용량 계머리판 어? 앵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앵글 내가 먹었어 배율 하나만 주면 땡큐인데 배율이 없네 배율이 없어 응 싸웁시다 여기서 엄청 싸웠네 그냥 5탄 없어 5탄 5탄 좀 줘 4탄 2탄 2탄 다 뒤지긴 했어 뭐 별 별거 없었어 일단 배 좀 뒤지고 있을게 네 이래까봐 먹어 어 이래까봐 다 터져가네 나 근데 잠바를 언제 입고 있었지? 나 근데 잠바를 언제 입고 있었지? 크 배가 안 보인다 배가 안 보인다 배가 안 보인다 여기 있을 것 같아 좋은데 이거 봐봐 내가 봐봐 봐봐 전달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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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오, 있어, 있다, 있다. 아, 이런 데도 뒤집어져. 개피. 하나 더, 나무. 석탄 기절. 나무 쪽 기절? 아, 나무 쪽 살아있어요. 확인.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살리는 중. 구성 있어요? 응, 있어. 일단. 여기서. 여기, 모탄 좀 챙겨야죠. 여기 레토나 있다, 이게. 네, AK. 모탄 다 줄게. 모탄 여기 챙겼어요. 넉넉히 있어요. 네, 수류탄이나 챙겨야 되는데. 차 소리 우아지와요 우리 근처에 보급 떨어졌어요 길 건너에 여기 노란 핑크 쪽에 얘네 배율이 없어 얘도 없어 보급 못먹는 애들 쏠까요? 보급 차 뒤집어졌어 안 보여 저 집 쪽에선 사람 있다 우리 그냥 건너 가요 빠지자 배 타자 네 연막 좀 챙기고 여기 코앞이거든요 한 대씩 타고 가도 되겠다 두 개 있다 여기 아니다 그냥 이거 하나 타고 가요 하나 둘 셋 로봇쪽이 낫지 않을까요? 응 어차피 우리가 파밍 상태가 좋지가 않으니까 싸우고 앞에 보트 지나간다 둘 둘 상륙 앞에 쏴버려요 여기 다 안보인다 잡았어요 먹고 갈까요? 애들 소영기 나 좀 그만 좀 챙길게요 택시 챙길 수 없네 구성기랑 엉도를 내가 이탈을 줄게 다 챙길 수 있어요 뒤치게 하면 되겠네 컨테이너 쪽으로 좀 붙을게요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에선 쟤네랑 바로 맞으실 테니까 얘네가 어디로 갔을까 청소리나면 말 좀 해줘요 저 소리 좀 떴어요 앵글이랑 보정기 있는거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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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릴게 보정기는 버리지 말아봐요 어? 아 이런 사이가에 소염기 끼워놔갖고 아 내꺼랑 바꾸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나 그 보정기야 AK 보정기 어? 원래 안쓰잖아요 보정기 응 빨갔어 오케이 굿 잠깐 도핑좀 할게요 도핑좀 할게요 도핑좀 할게요 우리 좀 왼쪽으로 돌아서 가야될거 같아요 오케이 자기장 거의 다와와요 아예 안삮는거 같기도 하고 아 4배만 있으면 좋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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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소리나는거 같은데 보트인지 차면 그러면 이 창구만 타고 자 앞에 컨테이너에서 기다릴게요 오케이 음 뭐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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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안텔려 있거든 내가 털을 털을까 자리를 잡을까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차소린지 그러니까 그니까 반청인가 여기 탈렸다 여기는 탈려있어 저 앞에 초밥집을 조심해야 되나? 초밥집으로 올라갈까? 그니까 시야가 좋긴 하지 애들도 많이 오고 열려있네 클리어? 중부까지 열려있네 조심해야 되겠다 클리어? 나 그러니깐 가방이 아직까지 1인비였어 아 왜 뭐하냐고 뜨나 했다 아 잘한다 면막이랑 이런게 하나도 안 주워지겠냐고 우리 근처에 생겼다 자리를 잡을까? 애들은 나오긴 하겠다 로그에 있던 애들은 2백미터니까 막판에 올라갈까요? 그것도 방법이 자리 지금 처음부터 자리 잡기는 좀 애매하고 지금 잡기는 어차피 우리 지금 고란이라서 그리고 지금 저기 뭐냐 철탑 쪽에 애들이 저 뒤쪽 볼게요 반대쪽 오케이 일단 넘어간다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아 얘네들 파밍하는 이 자리로 가보자 파란 길거리 있잖아 한 마리만 가보자 이거 붙자 네 두 명 간다 첫 집에 들어갔어요 다시야 있네 이거 뭐야 쏜다 우리 쏘는건 아니고 우리 쏜다 아 쟤 밖에 있다 지금 차 끌고 갈까? 아니요 지금 한두 대 맞았는지 들어갔어요 그렇네 시리이 어떻게 왜 내 카페에요 능선으로 다 올라가야겠다 네 나는 점프 좀 어 쟤네 나왔어요 지금 다시 야 차 온다 N 방향 차 그리고 쟤네들은 어 하여튼 파란 핏으로 가야겠다 아 이거 힘든데 붙을까? 아뇨아뇨 우린 위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밑에가 원패물이 없어서 올라가는게 낫지 이쪽으로 가면 저기 뭐냐 통신탑 애들 때문에 무서워서 한쪽을 뚫던지 해야되고 저기 사거리 쪽 되게 위험하잖아 네 차도 있고 지금 총소리도 비용 나 여차하면 우리 통신탑 왼쪽으로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해안쪽에 계속 잡힐거야 지금 파란 핏 근처에 계속 잡힐거야 SE 방향 쪽은 어차피 저거 거든요 남쪽은 아까 거기 딱앱이 아니라 절벽이라서 못 올라오니까 그치 우리는 어정쩡하게 이동하는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밑에 있는 애들 잡자니 지금 어그로 이빨이 끌릴거고 그니까 파란 핏 쪽에 차가 되어있어 네 같은 편이 아닐거야 쟤네들 저기서 싸울거거든 응 일단 남쪽은 클리어 왼쪽이 생겼네 사거리 너머에 생겼네 아이씨 어쩔 수 없다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 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 남쪽이 이렇게 가는 수 밖에 없겠네 산으로 어 저기 뭐냐 송신탑 때문에 너무 위험해 우리가 늦게 갔다가 송신탑들한테 그냥 온라인 나무에 숨어서 도핑하고 달릴까요? 도핑하고 달릴까요? 송신탑에 있긴 있네 송신탑에 있긴 있네 팔각성인지 송신탑 중인지 송신탑 중인지 누화지 태워져 있네 여기는 없을리가 없어 이빨 신화조 안에 맨날 가있던데 그니까 야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왼쪽 왼쪽도 조심해야 돼 차라리 요기 절벽을 탈까 그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절벽을 탈까 아니면 이쪽 절벽 타고서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송신탑 요 절벽을 아예 타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기 요기 절벽? 노란핑? 지금 어 아니 어 그쪽도 괜찮고 그냥 지금 있는 요 위치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 저기 이쪽에서 보고 있다가 막판에 도핑하고 뛰죠 그거 괜찮네 도핑할까요? 잘하면 송신탑에서 내려온 애들도 잡을 수 있어 도핑 20초 네 물량 많이 없지 저 4 0 2 필요하세요? 난 1 0 2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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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도 5개 있잖아 좀 봐 송신탑 우리 아니다 저 집으로 들어와야 하나 달리시죠 네 너무 벗겼다 우리 349 방향에 여자 네 담벼락으로 뛰어오게 겁나 아파 보이네 쏜다 에어드랍 쪽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아 왠지 여자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야 정상일텐데 아 이게 뭐라고 또 손에 땀나네 일단 8등 확보 가깝다 집 가고 싶긴 한데 애매하네 산에 있던 송시탑에 있던 애들 어떻게 됐지? 돌아다 갔을거야 총소리 N방향 집 일단 산에서 내려오는건 안보이긴 하네요 어 앞에 하나 두명 두명 저 잡을게요 보이죠? 300빵이야 나무에 하나 개월치 있는데 먼저 쏠게요 오케이 나무 뒤 하나 나무 뒤 하나 양쪽 나무 하나씩 오케이 나무 뒤 하나 진짜 딴 핀데 아씨 못 맞게 저 위로 뛴다 저 위로 뛴다 여기 여기 우선 다른 애는 쏴요 나무로 그 다른 애가 죽였어 어 거기 하나 더 붙었다 우리 돌아가야 돼 네 나 죽겠는데 그 나무에 아까 나무 있었는데 나 동쪽으로 거리 걸리는데 아 여기 나무 안되겠는데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반복할게요 일단 집 쪽에서 아직 나온 애는 없어 아 집에 있다 두 마리 쟤 앞에 한 놈 있는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연막 갔어요 나 있는데 두 마리 있어 지금 거기다 왔어 뭐야 나 뒤돌아서 해줘야 되는거야 저기 있네 나 뒤돌아서 해줘야 되는거야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다른 애가 죽인거야 한 마리 다른 애가 죽인거야 죽었어요 내가 쏘던 애는 다른 애가 죽인거 같아요 오케이 우리 뒤쪽에 지금 한 팀 더 있다 네 저 나무로 붙을게요 뒤 있는 쪽에 있다 75방향 언덕 너머에 있다 뒤쪽 봐야돼 자기장 안이라서 75방향 언덕 너머로 올거야 네 저 여기선 언덕 안보여요 언덕에 가려서 나도 안보여 그 제프점이 이야기해줄게 여기 와야되던데 그냥 뛰어 나무뒤 뜬다 쏘세요 사망 저거 먹을 수 있더라 못먹겠는데 사망 아 멀다 자기장 좋다 배율이 없어 사망 난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갈게 NW 방향 이쪽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총 쏟아 총 박힌 자리에 구입해 잡아줘요 아휴 망했다 못잡았어 아 나 지금 자기장 전 얘 견제하다가 막판에 뛸게요 지금 뛰면 어차피 죽어요 여기 두놈이 있어서 두놈이 있어서 두놈이네 여긴 쟤 한마리 쟤 앞에도 한놈 붙어버려야되네 붙어버려야되나 아 저거 이동했다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발전 조개 어 두 명 다 잡았어요 얘 잡은 건가? 자기장 온다 오케이 한 마리 남았어 나 왼쪽 나 왼쪽 너구나 그러면은 우리 왼쪽에 있다는건데 이 120방이야? 그러게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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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어 자기장 자기장 속에 나이스 아 내가 계속 얘를 뭐냐 어 그니까